안녕하세요. 경제사이TV 물어보자 코너의 진행자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MZ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요즘은 60년대생 분들이 많이 퇴직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퇴직을 한 이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60년대생 분들의 고민을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미래의 세 자사운용 고문 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님이신 김경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이 책을 쓰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에 KBS의 시사직격에 60년대생이 온다는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주되게 60년대생들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이라든지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60년대생들이 그런 고충이나 재취업뿐만 아니라 60년대생들은 워낙 정체성에 있어서 폭이 넓고 또 다양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총체적으로 일단 분석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책으로 쓰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에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이 유명했었죠. 그다음에 2000년대생이 온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60년대생이 온다는 아무도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점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60년대생이 온다는 제목으로 하나 좀 더 빨리 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제가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취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앞을 바라보자면 앞으로 60년대생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초고령 사회의 주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작년이 19%였습니다. 이게 20%가 될 때가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되는데요. 올해 아니면 아마 내년쯤 되면 20%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딱 초고령 사회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때 보면 60년대생이 지금 50대와 6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지나면 60대 사람들이 있을 거고 20년 지나면 70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20년 동안은 초고령 사회의 가장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그리고 가장 선두를 이끌면서 60년대생이 거기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 인구로서 약 860만 명이 이르는 숫자가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미래로 우리가 앵글을 돌려서 미래로 쳐다보았을 때도 60년대생은 과거의 이런 다양한 경험과 응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초고령 사회에 상당히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전체 구성은 첫 번째 60년대생들의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좀 썼고요. 그다음에 60년대생들이 각 개인별로 어떻게 변화하는 고령사에 대응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걸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1부는 60년대생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쓰셨어요. 그럼 1장에서 다 같은 60년대생이 아니다라는 제목에 비춰봤을 때 60년대생도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눌 것 같은데 이 책은 주로 어느 범주의 분들을 타깃으로 쓰신 책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60년대생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각각 그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타깃을 두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60년대생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게 정체성을 분석한 것이고요. 그 정체성의 특징 중에서 60년대생들이 비교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60년대생이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1960년생이 태어날 때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9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직할 때는 3만 2천 달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60년대생으로 본다면 지독하게 가난할 때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트루키라든지 필리핀보다도 더 가난했다 훨씬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였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할 때 태어나서 고도성장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선진국에서 퇴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생이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적으로도 아마 어떤 한 세대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아지는데요. 지독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선진국에서 은퇴를 한다. 이런 아마 세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다양한 좋은 경험을 가진 세대이죠. 아주 극빈에도 처해봤다가 그 다음에 부유에도 처해본 그런 독특한 세대라는 것이 60년대생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이비부모라고 하면 55년부터 74년생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게도 55년부터 59년생이 5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년에서 69년이 10년 단위로 되어 있고 70년에서 74년생이 또 5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모를 그냥 통틀어서 퉁쳐서 본다면 대략 55년에서 74년생인데 제일 전반기 5년, 55년에서 59년생하고 70년에서 74년생은 너무 문화적 차이가 커가지고 서로 동질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6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60년에서 69년, 10년 동안 850만 명 됩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사망을 하면서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제가 이 책에 써놓은 숫자로 하겠습니다. 책에 써놓은 숫자로는 8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응집력을 가진 것이죠. 한 10년 동안에 숫자가 860만 명이 이럴 정도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수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이비부모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적으로도 860만 명이 이르니까요. 되게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이자 중심을 차지하는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은 아주 동질적인 문화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80년대 소위 말해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화라고 할 때 60년대생들이 한참 20대였습니다. 인구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튀니지라든지 이런 데서 오렌지 혁명이 시작됐을 때 그때 보면 인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20대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보통 보면 사회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60년대생들이 20대일 때 우리나라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의 어떤 민주화라는 동질적인 코어트를 가진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아주 좋은 세대이죠. 그래서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한꺼번에 다 경험한 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의 중간이자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민주화라와 고도성장이라는 동일한 문화적 코어트를 가진 세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과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 5차에서 60년대생 분들이 퇴직 후에 다시 재취업하는 이야기를 다루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재취업 노마드족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60년대생이 지금 퇴직하면서의 특징인데요. 재취업 노마드라고 그러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일종의 유목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취업 노마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보통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는 보통 주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쭉 있는데요.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면 한 1년, 2년마다 직장을 이렇게 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50, 60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 시장에 들어갔을 때를 보통 분석을 해보니까요. 재취업 시장에 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일터를 옮겨다니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재직 기간도 짧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여기저기를 좀 옮겨다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재취업 노마드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때 이제 KBS 시사직격의 60년대생이 온다도 이런 이제 재취업 시장의 예락한 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도성장 시기를 잘 지나는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퇴직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찍 퇴직을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재취업 시장에서 이제 지금 계속 활동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좀 어려운 측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60년대생에 이제 양극화가 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고도성장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60년대생 중에서 그 고도성장 시기에 성공을 한 사람들 좋은 시기, 좋은 기회를 자기가 맞이한 사람들은 아주 불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 여기에서 우리가 IMF 외환 얘기도 경험하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좀 이제 낙오되었다 할까요? 안 그러면 사회적 변화에 조금 적응하지 못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취업 노마드처럼 여기저기 직장을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재취업 시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보통 보면은 액티브 시니어는 시니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상당히 소비나 재산이나 건강에 있어서 액티브하기 때문에 소비시장을 추도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을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50, 60, 7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액티브 시니어들의 중심축을 차지하게 될 세대가 아마 60년대생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액티브 시니어 50, 60, 70년대생의 파워가 앞으로 무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시장이 20, 40 하면은 20대, 30대, 40대에서 소비시장이 50대, 60대, 70대로 이제 옮겨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에서 큰 변활로 이제 가져오는 부분이 되게 될 거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소비의 축이 어디로 옮겨오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액티브 시니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탄탄한 소비층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대략 한 50, 60, 70의 인구 비중이 거의 45%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부터 2060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40, 50년 동안에 50, 60, 70 인구에서의 비중이 45%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시장은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소비시장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지속되는 소비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소비시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0, 60, 70이 소비시장이 되려면은 이런 숫자와 지속성 그러니까 숫자도 45%를 차지하고 지속성도 앞으로 40년 동안 좋게 45%를 차지할 정도로 지속성이 있는 것에 의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60년대생들이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물론 양극화는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이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베이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의 약 한 50에서 5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고도성장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요. 그래서 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하는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제가 보니 앞으로 또 기업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시니어 시장이 열린다고 했는데 계속 열린다고 했는데 안 열린다고 보았는데요. 그거는 아직 이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안 들어왔을 때입니다. 건강과 돈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학습력을 지식을 가진 이 계층들이 60년대생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소비시장을 앞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시장은 한 5년, 10년 있다가 다시 다른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요. 앞으로 30년, 40년 동안에 이 주된 주력층을 차지하게 됩니다. 젊은 층의 인구는 자꾸 줄어들 거고요. 이 층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아마 기업들도 이 소비시장을 좀 타겟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2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대안책을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제 취업 시장은 그 시장에서 양극화되면서 특히 제 연령대 때는 저도 마찬가지 속된 말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방과 촌으로 보니까요. 어디에서 오든 촌에서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올라와서 진짜 아무 부도 없고 두 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정말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층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 취업 시장을 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 취업 시장은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만의 특징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선진국은 이런 제 취업 시장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퇴직 연령이 한 65세에서 70세 정도이고 그다음에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주된 직장에서 그냥 올해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퇴직하고 그다음에 연금으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공적 사적 연금이 그렇게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못하고 퇴직 연령도 60세라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55세 전후에 퇴직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덕이 이런 제 취업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은 열악한 이런 시장에서 보내야 되는 그게 작년에 시사적격에서 놓았던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그런 포커스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잘 서바이브를 하느냐 하는 것은 뭐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책에 적어놓은 바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때 50, 60생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시장을 쭉 이렇게 경로를 밟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자기가 주된 직장에서 직장을 재취업 시장으로 옮겼는데 같은 직종으로 옮기면 동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다른 직종으로 옮기면 이종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별 기술 없이 단순 노무를 할 수 있으면 그냥 단순 노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기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고 월급도 덜 떨어지고 제일 좋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동종에서 동종으로 옮기는 것에 성공 요인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전문성, 두 번째가 네트워크입니다. 그걸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업계에서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저걸 잘한다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종에서 이종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성이 다르게 옮겨가니까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눈높이를 낮추기 이게 성공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단순 노무로 옮기는 데 있어서 성공 요인을 찾아보니까 설문조사를 보니까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훨씬 뚝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쭉 합쳐서 보면은 결국 재취업 시장에 성공하기 위한 요인이 전문성, 네트워크, 그다음에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이 내기로 이제 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이제 각자 잘 대응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 좀 있고.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고 그 전문성 집단 내에서 네트워크를 잘 가져가고 자격증 같은 것으로 준비해서 전문성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옮겨 다닐 때 눈높이를 좀 낮춰서 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이제 네 가지고요. 마지막 하나를 이제 덧붙인다면은 지출 습관인데요. 하버드대 교수를 했다는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맞불이 부부의 함정이라는 아마 책을 우리나라 책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소득도 많은데 왜 파산을 많이 하지? 이렇게 이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소득이 서로 이제 다블 인컴이 되다 보니까 좋은 학군에 가서 비싼 집을 사는 겁니다. 애들로 이제 좋은 학군으로 보내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에서 모기지를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니까 다블 인컴에 이제 싱글 인컴으로 변해버리고 소득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부채는 이렇게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맞불이 부부라도 재정 소방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 훈련은 불이 난 것이라고 하고 모의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정 소방 훈련은 다블 인컴에서 한 명의 소득이 줄었을 때 더 우리의 가계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재정 소방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지출 습관을 조정하라는 것인데요. 마찬가지 재취업에서 제가 아까 이런 네 가지 요인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는 초대인 직장에서 재취업으로 가게 되면 다블 인컴이 싱글 인컴이 되는 것처럼 소득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도 지금의 지출 습관이나 나의 부채가 견딜 수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면 지출이나 안 그러면 나의 부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재정 소방 훈련인데요. 맞벌이 부분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취업 시장으로 나갈 사람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그 시장으로 나갈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봐가지고 특히 지출 습관이라는 것은 비탄력적이라서 이거 줄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잘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치 소방 훈련하듯이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함에 있어서 60년대 생리 주역이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고령 사회 연천력을 위한 10가지 과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정책 과제인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 거시경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요. 제일 첫 번째가 방금 이제 재취업 시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60대들의 노동시장 혹은 50대 중후반부터도 시작됩니다. 재취업 노동시장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좀 들어와야 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하는 노동시장은 보면 정년퇴직 전의 사람들입니다. 60세가 정년퇴직이니까요. 결국 50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밑에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주된 분석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법을 관여하는 것은 복지 대상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60대도 있지만 주로 70대들 우리가 공공근로 뭐 이런 것들에 해당돼서 이제 뭐 와서 잡초 뽑고 그러면은 이제 일당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복지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70대 이런 쪽은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이런 쪽을 관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60대입니다. 저는 이걸 일컬어서 이제 그레이 존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60대만 하더라도 건강이나 지식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한 이제 인적 자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조직하고 체계화하고 이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들을 좀 만들고 찾아가고 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60대 이 사람들이 재취업 시장의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체계적으로 계속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보더라도 한 해 신규 고용자 숫자를 보면은 20대, 30대는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신규 고용자 숫자에서 없습니다. 없고요. 신규 고용자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60대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많은 60대들이 재취업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국가에 좀 더 부가가치를 낳을 수도 있고 개인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그러니까 근로 조건이죠. 그런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시장으로 좀 바꿔나가야 되고 국가가 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이런 시장이 그렇게 별로 없으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유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앞으로 이제 5070이 소비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5070이 소비를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산은 가졌는데 소비를 할 것인가는 그 다음에 퀘스션입니다. 반드시 그걸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지갑을 열지 않고 계속 닫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제주도는 비싸고 밖에 나가니까 더 싸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주도는 카페가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070은 또 다른 소비 습관을 갖고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게 좋은데요. 한 70대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사람들은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이라면 건강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건강이나 뷰티나 그 다음에 레저나 이런 것들이 해당될 텐데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 별로 의료보험이 민용화된 그런 법인이 허용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된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어떤 맞춤식의 의료서비스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런 의료서비스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조금 규제가 완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고령자라고 하긴 그렇고 하여튼 시니어들이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이 돌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한 50에서 60%를 갖고 있는데 꽁꽁 묶여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나라 경제 전체가 이렇게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게 해야 되겠는데 돌게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돈을 지출하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아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돌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후자가 직접적이고 쉬워 보이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조세저항이란 게 얼마나 큰데 투표를 통해서 조세저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지방선 갈 때 보셨잖아요. 서울의 부동산에 대한 세제 때문에 완전히 표가 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세저항이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겁나기 때문에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보다 조항이 적은 길은 우리가 뭐든지 조항이 적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정책상 좋은데요. 조항이 적은 길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서 그걸 통해서 돈이 돌게 하는 것.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의료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 들면 높은 산에 못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갔다 오면 온몸이 쑤시고 그럴 텐데요. 그럴 경우에 케이블크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열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통해서 돈이 움직일 수 있게 하자 하는 것. 그게 제가 두 번째 정책과제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조금 미묘합니다. 제가 그냥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것일 따름인데요. 젊은 사람이 많을 때,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을 때와 일을 하는 사람이 적을 때의 차이인데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우리가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나 성장을 할 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할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세금이 조달이 되는데요.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경제가 저성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쪽에서 근로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이 안 늘어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자산이 적었고 소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장을 할 시기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소득은 줄어들고 자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은 어떻게 때릴까, 세금 체계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많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근로소득세나 법인세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세수를 받는 것들 중심에서 우리가 자산에서 어떻게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금면에서 그러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세금의 틀 자체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이에는 제가 세 번째 정책과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책과제라기보다는 조금 앞으로의 우리나라 사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들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세대간 충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세대간 충돌은 뭘 두고 일어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연금과 일자리를 두고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연장하고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는 충돌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그 다음에 공무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본다면 일자리가 충돌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년연장과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상생을 하고 잘 조화시킬까 하는 부분. 솔루션은 이겁니다. 솔루션은 예를 들어 직무급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은 연공제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연봉이 많아지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가가치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청년을 연장하더라도 소득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한 만큼은 젊은 사람들을 더 고용할 여지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두고 상생 부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금 부분도 이제 서로가 한쪽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한쪽의 부담이죠.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개혁이 되지가 않고요. 서로가 조금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텀텀이 유서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라도 이걸 직면하기 싫어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고 누구가 자기의 부담을 지어야 되니까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부담을 지어야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부담을 지어야 되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게 안권을 올려놨다가 어젠다를 올려놨다가 사람들이 막 싫어해서 뭐라고 그러면 어젠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1년, 2년, 3년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어젠다 올라오는 걸 한 2, 3번 해버리면 10년 지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나요. 연금개혁이 안 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금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문제, 인구에 관련된 문제도 거기에 속할 텐데요. 계속 어젠다를 올려서 싫든 좋든 이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일컬어서 이제 토론회장을 상시적으로 열어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금개혁이 최근에는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고령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개혁, 제가 아까 연금하고 이제 세대간 상식 문제, 일자리를 두고 이제 일어나는 세대간 충돌 문제, 연금도 이제 연금을 두고 일어나는 세대간 충돌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그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어젠들을 상시화해서 계속 올려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이제 꼭 좀 요구하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사실은 뭐 연금개혁을 어렵게 하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정부 때는 또 그랬었죠. 연금개혁 이야기가 나왔다가 사람들이 우르륵 반대하고 막 싫어하니까 개혁 안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러지 말고 어쨌든 간에 논의를 상설장으로 가져와서 해야 한다. 이게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바입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서 60년대생인 분들과 이제 그 위아래 세대인 분들이 같이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 60년대생 분들께서 태어났을 때 당시에는 가난했는데 이제 퇴직할 때쯤 되니까 거의 이제 선진국에 맞먹을 정도로 한국이 성장되어 있는 걸 보고 사실 격세지감도 느끼시고 많이 이제 시대가 변하는 것을 체감하시면서 겪었을 어려움들도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 6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세대간 더 이해하는 기회가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충분히 이제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